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말 많은 변동성이 있었어요. 지표들도 발표되기도 했고 실적 발표도 있었기 때문인데 프리마켓 시장 동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오늘 9시 반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일단 나왔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얘기했던 것은 사실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생각보다 소매 판매가 안 나오겠지.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적으로 마음이 기를 수 있다는 흔히 말하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컨센트 자체가 한 0.2% 상승을 기대를 했었는데 거의 한 0.6% 상승하게 되면서 지금 일단은 나스닥 선물 입장에서도 쭉 빠졌었지만 10시 반에 개장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 신년물 국채 금리도 4.6%에서 거의 4.87%까지 2.5%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조금 매도 우위로 조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둔화 우려가 불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이거를 악재로 인식을 하고 더 두려워하면서 빠지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전쟁 이슈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사실 이스라엘 전쟁도 단기간에 끝나겠다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장기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미 작년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제가 작년에 한 2월쯤에 전쟁이 발발이 됐다면 이게 12월부터 얘기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때 시장 자체도 크게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2년간 거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태까지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유가나 아니면 이런 곡물이나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이스라엘 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이슈들이 있어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실적들이 발표됐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가장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최근에 JP Morgan도 마찬가지였고 오늘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꾸준히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대출 마진에 대한 수익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물론 형님 아이비업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비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도 이제 덩달아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군용업 같은 경우는 이런 배당에 대한 이슈가 연말에 가면 갈수록 좀 긍정적인 모멘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에 지주업체들도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굉장히 대출 마진, 애들 마진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결국 연말에 갈수록 이런 배당 관련주로서의 매력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동안 경기 민간주로서 대표적인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트로 나오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3분기 실적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최근에 노브노데스크도 그렇고 이번에 실적이 발표됐던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전통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인수를 통해서 M&A를 통해서 그 임상에 대한 글로벌이 조금 진전이 되는 모습도 보여왔고 우리나라 국내도 1분기 때부터 실적이 다양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약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성장성이 계속 꾸준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만치료제 역시도 노브노데스크나 일라일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바이오 업체들이 하나 둘씩 준비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빅파마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학 제약바이오보다는 성장률 입장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 성장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중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국내 시장 쪽으로 한번 연관을 시켜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모르콥 마라케시에서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하는 한도 대폭 상향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소식이고 이 안에서 저희는 어떤 걸 핵심으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중국에 대한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 물론 올해 한 8월부터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분기에 대한 실제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상향 검토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중국 관광객의 유입이 생각보다 데이터가 덜 나오게 되면서 향후에 이런 모멘텀을 더 주자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3만 원만 써도 이제 환급 수수료가 나왔다면 결국에는 이번에는 15,000원까지 이게 한 6월쯤에 그게 나왔었고 이제는 지금 이제 환급에 대한 구매 건당 50만 원 그리고 전체 구매액에 대해서 2,250만 원인데 이거를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300만 원 쓰든 400만 원까지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환급 부가세를 이제 환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체 관광객이 이 정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화장품이나 카지노나 면세 쪽에 대한 매출도 오정도 크게 좀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 면세점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유일한 오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국내 시장에서 한 8%, 7% 정도에 대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그동안 8월, 9월 달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부분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화장품이나 카지노 실적 발표가 나오기는 할 텐데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잘 나오긴 했습니다. 데이터는 잘 나오긴 했지만 이게 계속 이제 예전 과거 데이터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를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3분기보다 4분기를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우려 섞인 시장에 대한 반응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저희가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4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8월 말에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3분기 통으로 중국 단체 감각이 오지는 않았지만 결국 한 달 반 정도에 대한 흐름에서 좀 예전 컨셉보다는 좋아지기는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카지노냐 아니면 화장품이냐 아니면 그냥 직접적인 구매력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니아에 따라다는데 이미 글로벌 텍스프리는 지난 9월 달에 대한 데이터 충분히 좋게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게 향후 중국이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화 될지에 대한 의심이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 논의도 나오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좀 재반정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는 지켜보고 움직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적 이야기가 저희가 앞서서 나와서 이제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실적에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실적 관련해서 컨셉 비슷하게 나왔던 게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데 반도체 쪽으로 최근의 흐름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네, 오늘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까 1시간 전에 나온 뉴스를 제외하면 결국에는 오늘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물론 잠정 실제 발표가 잘 나왔지만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대략 AI 반도체 시장에서 그의 한 90%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도저까지 결국 자체 AI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결국 경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4분기에 대한 물량들을 미리 선수금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빨리 우리 물량 급하니까 우리 선수금 많이 줄게 그러니까 빨리 우리한테 물량 줘 이런 의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계약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닛스가 그동안 삼성전자가 4분기에 대한 엔비디아 빨에 대한 물량들을 공급 차질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 쪽에 대한 HBM 물량들을 결국에 SK 하이닛스 쪽에 다 갈 수 있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관련된 제우스나 이런 부분들도 좀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1시간 전에 나왔던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수출 기재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가약 ARC 또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프리마켓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5% 이상 빠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하나이긴 한데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늘 이제 반도체 가나 보다. 삼성전자 하이닛스가 올랐는데 그러면 또 내일 또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저렇게 묶여버리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HBM 시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일 국내 시장에서도 SK 하이닛스나 삼성전자 또 장비 소부장 업체들도 조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병동성이 큰 시장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언급해 주기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엔비디아 왜 이렇게 빠지느냐라고 이미 언급을 많이 해주시고 계셨거든요. 그 이유를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5.63% 빠지고 있는 이유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저가형 AI 칩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도체 쪽은 조금은 조심스러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쪽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실적 탄탄할 것 같고 이제 ASML 등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하반기는? 네. 일단은 지금 PC용 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오늘 관련된 실적 발표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도 출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오늘 파이온틱이 금등을 했는데 그동안 폴더블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만큼 스마트 출하량도 이게 올해 상반기 때 좋았다가 다시 주춤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PC, 결국 모바일 그리고 남은 게 서버용인데 서버용은 아마존이나 컬컴 쪽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알겠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고객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오더 물량이 많았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반도체 업황 물론 저희 당사인은 내년 한 2분기가 삼성전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반도체 흑자로 돌아서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6개월 달 먼저 선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년 2분기면 적어도 올해 4분기라는 뜻인데 결국에 그에 대한 소부장에 대한 장비 수준 물량들이 하나 둘씩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미국에 대한 규제나 이런 이슈가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내일 아마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관련 코멘트가 나올 겁니다. 저가형 AI 칩에 대해서 사실 규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을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지 아마 내일 오전에 여러 코멘트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까지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게 또 게임 쪽이시잖아요. 최근 게임 산업은 어떤 동향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실 뭐 NC소프트, 슬로렌 리버티가 한 5월쯤에 베타 서비스, CBT 서비스를 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작년 12월 달에 크래프톤, 카리스트 프로토클의 콘솔 시장이 나왔지만 그것도 부진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가 결국 중국 쪽, 모바일 쪽에 대한 게임이 대부분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던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 전체 게임 시장이 대략 280조 시장이 됩니다. 그중에서 모바일이 한 80조 시장인데 중국이 3분의 1,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조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결국 4, 5년 전부터 NC소프트, 펄어비스, 크래프톤, 네오이즈그 결국에는 콘솔 시장에 어느 정도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콘솔 시장이 대부분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쪽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은 콘솔 시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중국에 대한 로컬 브랜드 게임 회사들이 워낙 탄탄하고 그만큼 웬만한 게임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 게임들이 중국 외자판을 받더라도 중국에 진출하면 사실 죽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콘솔 시장이 나와야 우리나라 K-게임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네오이즈가 생각보다 한 달 만에 100만 장을 돌파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한 15%, 18%까지 올라간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처음으로 K-게임에서 흥행했던 게임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 달에 지금 11월 2일 날 NC소프트 수련 리버트가 쇼케이스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부산 지스타 세계 3대 게임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 스토리를 만들 수는 있죠. 이제 네오이즈가 됐으니까 다음 달에 NC소프트 그리고 넥슨게임즈 또 이제 퍼스트 딘센턴트가 한 우리 4분기에 좀 나올 것으로 보이겠고 내년에는 가장 큰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죽 섹터, 게임 섹터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었는데 요 최근에 국내 게임 시장, 국내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낙폭 가대했던 섹터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수급들이 게임으로 충분히 쏠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인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상으로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드디어 붉은 사막, 아 네오이즈의 피의 것이 성공을 했네 NC소프트도 잘 될 수도 있어 라는 이런 왜냐하면 아마존 게임즈가 이걸 퍼피니싱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가장 큰 유통사가 아마 풀어준다고 하게 되면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제로 오늘의 반등이 게임즈에 대한 분위기를 바뀔 수 있는지는 조금은 이제 다음 달 지스타까지는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에 거의 5만 원대였다가 10월 지금 현재 주가 많이 올라서 15% 오늘 당일에 올라서 2만 7천 원까지 올라오긴 했거든요. 정말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마음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오이즈, NC, 엑소온, 펄어비스 등 다양한 기업들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이 기업이 정말 가장 유명하다 지금 보시는 기업 중에서 있으실까요? 일단은 두 개가 있는데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게임스컴에서 상가능했던 가격이 사실 3만 원 초반대입니다. 지금 거의 2만 원 후반대인데 그에다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가 그의 본전까지 거의 온 상황이 본전보다 못한 상황이 온 거기 때문에 아마 3, 4분기 이게 피해 거짓의 매출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게임스컴에서 이게 지연 이슈가 나오면서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내년 한 상반기 6월이나 한 5월쯤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게임사들 중에서 게임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고 추후에 이런 교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다는 측면에서 다른 게임사들 대비해서 충분히 이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 이제 붉은 사막이 나오게 되면은 그 차후에는 이제 또 도깨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슈팅 게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콘솔 게임이 매년마다 출시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펄어비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게임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도 말씀을 해주셨고 게임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동향 파악해 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림스탕나우에서는 이화진 과자와 함께했습니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z 감사합니다.